이거 좀 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네요 들어보죠 돌렸어야 됐네요 연막탄 연막탄도 생겼네요 연ío 연양 어떻게 알았어요? 매복이요 나도 예전에 저랬던 적이 있었거든 아저씨는 근데 살인을 그렇게 자주 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말이지 X대로 생각해 이곳에서 살아나가려면 사람을 죽여야 한단다 음! 부목 되는 방법? 생존 관련된 매뉴얼이네 슬랩트 오 작업대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 연사력 연사력 기저귀의 개조법이구만 헝겊을 한번 닦았더니 바로 바로 이 정도면 쓸만하겠어 보조총집 보조총집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네 이제 There we go. 화살 챙기고 가볼까? 하... 그래픽 벗어. 사람을 불태우는 적이에요. 알 뻔. 가자. 엘리? 저쪽 다리 보이지? 다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벗어나자. 왜 이렇게 앞서가니? 저도 이제 컸다고요. 항상 안전에 유의해라. 네가 나대서 우리 목숨이 미태로워질지도 모르잖아. 아이씨, 이 말 맞네. 꼰대 같은 아저씨.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아무 Messing. 누군가가 휘파람 부는데요? 아 네가 부른 거 오잖아? 저 정말 잘 불죠? 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휘 sec. 멍청한 년 코트야 사탕 불렸어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여기서 무슨 일 있었을까요?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건 군대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군대들이 도대체 왜요? 아무나 다 받아줄 수 없잖아 그래서 죽인 거라고요? 다스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 되는 법이야 더럽네요 어쩔 수 없지 이 험악한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라인을 잘 서야 돼 그리고 감이 좋아야 되지 뭐죠? 뭐죠? 음... 사람들과 싸워야겠네 쟤 한 마리도 못 잡고 뭐하냐?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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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없지 저거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는 그가 나는 그가 저거肥력이야 어딜? 연방진 이 새끼를 조준경으로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네 킬을 아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확인 전에 좀 총알 좀 그만 아끼고 스크루즈 마냥 그만 아끼고 좀 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원시원하게 총알 좀 쏘라고요 아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적들에게 총알을 좀 쏘면서 극한의 파밍충의 모습을 좀 버리도록 할게요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뼈 빠지기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답니다 뼈가 빠져버리니까요 어때요? 미친소리 그만해 그건 뭐니? 유모공집이에요 유모공집이예요 뼈 리빙스턴 렛츠킥 가봄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는? 끝무 끝무 그럼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노래 슈가 여동생의 방에 들어갔다 브레지어 심부름을 했다 브라더 브라 더 가져와 헤헤헤헤헤헤 내 머리에 책이 떨어졌다 모두 내 실수 하하하하하하 존나 웃기네요 이거 유치하네 내 머리에 책이 떨어졌다 뭐? 두뇌 실수 상식이 반대인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는? 식상에서 시발 Af-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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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doesn't matter ok I'm all joked out now what? 당신 내 앞에서 그딴 농담하지만 에럴리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코트야 그래야? 그래 더 가져와?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여 하하하하 이 버스 위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알아 가자 이렇게 주지 않아도 되지? 어때요? 아주 잘하고 있어 저 다리 되게 멀어 보이는데요? 검문소에 군인이 없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여긴 벌어진 지 꽤 됐어 그래서 군인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 식량을 달라? 왜 군인들은 식량을 주지 않았을까요? 다 떨어져서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까웠던 거겠지 보스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널리 있던 일이야 끓이네 끓 총을 들고 다니는 벌어지 중 가장 말단 녀석들에게 트로이 언덕을 빼앗겼다 게다가 교활한 놈들이 있기까지 해서 우리가 박격포, 우리 박격포까지 세배 갔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었다 놈들은 박격포에다 스트립 거리까지 손에 넣더니 이제 강 전체를 장악해버렸다 가까스로 퇴각한 우리 군대는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메모해놓은 메모장이었네요 가자 엘리 우리가 굶어 죽기 전에 너희는 죽는다 사냥꾼 있어요 yeah me too just keep it down while we're going to this area we're up all night chasing these tours oh yeah you were a part of that? I heard about this yeah there's one chick so you just do not give up I've never seen anyone so much fucking energy it took a couple minutes to snuff everyone out it took a fucking five hours time Jesus sometimes you gotta iron your cube, right? yeah I do I'm about to give up when she started shooting at her it's stupid she could have got away I had two other guys who could be they got my glasses I'm gonna go in the closet here what was that? damn I'm gonna go in the closet 실루엣이 드러나네 두오명 정도 되는듯 합니다 싸움 안하고 지나가는 게 가장 현명해 보이긴 하는데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조용히 처리해야지 좋았어 조용히 처리해야지 좋았어 조용히 처리해야지 좋았어 랄프야 인터넷 끊겼냐 랄프야? 와이파이 연결이 끊겼다는데? 플스만 그런 것 같아요 쥐뻘 뭐야? 아니 인터넷 연결 돼 있어야 돼 그냥 하자 하나 있네 하나 전마만 잡으면 될 듯 벽돌 샷이 아주 알맞을 것 같은데 오오오오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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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샷이 쥐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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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뻔어 아저씨 정말 야무지신 분이네요 세명이나 죽이다니 니가 도와줄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댓글로 사진 찍어봤다 정답 샷이 다음번에 랄프 랄프 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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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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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어이 씨발 네 너의 왕! 네 도와주시기! 도와주시기! 또 있어? 와 진짜 많네 뒤쪽인데? 위쪽이네 위에 하나 있네 is he over there? not here is he ov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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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좀 감고 아 킬을 다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잡자 그냥 딴 데로 또 갔나?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일곱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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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로 풀자고? 이런? 개새끼야 시발 총알을 몇 발 낭비했는지 모르겠네 다 잡은 듯 합니다 여기 되게 넓네 미니냄 오우 칼방이 있네 오랜만에 얼마나 또 야무진 것들을 줄까 아유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농담 좀 해드릴까요? 아니 닥쳐 제발 닥쳐 그 책 그만 읽어 포기해라 야 이 새끼 유머에 진심이네 재밌게 가려도 지지겹는데 긴장 풀어주려고 옆에서 네 노력이 가상하긴 한데 좀 그만 좀 해라 지금 사람이 열두 명이 죽어나갔다 제발 생각이란 게 있으면 공감 좀 해줘 알겠니? 알겠니? 아 밤새 기다린 끝에 빵 반죽 밥왕이 발효되었다 발효 하 아이 씨발 듣기 싫다고 오우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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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파밍 끝났고 1층 파밍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근데 맵이 진짜 넓네 뭔가 여기 잘 돌아다니는 금고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 잘 돌아다니는 금고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무지하게 넓네 내가 처음에 들어 왔던 입구죠 한 바퀴 싹 돌았는데 아직도 파밍 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극한의 파밍충은 이런 곳을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안쪽 안쪽 파밍하고 다른 공간들 한번 봐봐야겠네 아까 저쪽에서 내려왔고 여기 방금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와가지고 한바퀴 싹 도운건데 위쪽은 더이상 파밍을 할 필요가 없겠죠 위층에도 다른 공간이 조금 나눠져있던데 거기만 한번 돌려보면 될 듯 합니다 1층 파밍 끝 2층 안가본 다른 장소 만 가봅시다 달리기가 이게 최선이야 지금 달리기가 이게 최선이야 지금 턴데 회사가 털었고 저쪽에 뭐 공간 없지? 없는 것 같아 다 돌았잖아 어 내려가면 될 듯 주방도 돌았고 끝 파밍 완료 개같이 넓은데 개같이 넓은데 개같이 넓은데 개같이 넓은데 오케이 파이어플라이 인장 너그 태그 펜던트 갑시다 터뜨린 턴 아우 더럽게 넓네 여기도 애들 잡느라 못봤어요 그죠? 여기 잡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 라인만 살짝 봅시다 포스터도 봐야 될 것 같고 유물 얻었고 오케이 갑시다 음?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옥상에서 뭔가 해야 되나? 어 어 아 절로 내려가서 가야되나 보다 건물에 그러니까 외곽 반대편으로 아 여기랑 저기랑 이어지는 줄 알았네 여기랑 저기랑 이어지는 줄 알았네 여기 뒤지었었던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존나게 넓잖아 저기 갔다왔고 오케이 일루 일루 안챙긴게 있었네 잠시 잠시 폭탄 폭탄 연막탄 엥? 뭐야? 아니 길이 오 왜 날 길치로 만들지? 아니 길이 왜 날 길치로 만들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땐 1층으로 가는 길에 따로 있나? 여기는 또 뭐야 샤벌 아니 샤벌 옥상으로 가는 길도 없고 2층에 가는 길이 있다 2층에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보라 같은데 아무리 봐도 2층으로 가는 길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가야되는게 다리 끝쪽으로 가야되니까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는 건 없을 것 같고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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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답이 없단 말이야 2층 1층으로 여기서 나가는 길이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잡이 손잡이도 없고 열리지가 않는데 내 느낌상 여기가 맞는데 여기로 가면 3층 2층 가는 길이고 여기는 건물 내부고 완전 미로 잖아 이거 여기로 가면 아까 그 3층 나오고 뭐야 대체 완전 노답이네 노답 어? 여기 길이 있네 아니야 길이 맞는데 어 어 빠져나왔다 내가 생각한 길이 이 길이었거든요 2층으로 가는게 맞았네 올라가는 이것도 있나 여긴 못 올라가고 엘리 일로 오거라 너 알 이런 군인들이랑 맞기다니 미쳤구나 사람이 절박해지면 뭔들 못하겠네 아까 난장깐 사람들이 여기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잡소리 그만하고 따라와라 어디로 이어지는지 좀 가보자 조심히 내려와라 잠시, 잠시, 잠시 넘들이 더 있어 알았다 좋아 우리 못 본 것 같으니 우리가 습격을 하자 다리가 꽤나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야무진 밤에 그녀가 너무 바삭해 그녀가 너무 바삭해 광고에 나오는 저 여자가 너무 말랐어요 저 여자가 너무 바삭해 저 여자가 너무 바삭해 저 여자가 너무 바삭해 대체 왜 안먹는거에요? 널씬해 보이려고 그러는거지 바보 같네요 아포칼립스 세계에 태어난 엘리는 잘 알지 못하는거지 잘 알지 못하는거지 저 여자가 너무 바삭해 저 여자가 너무 바삭해 저 여자가 너무 바삭해 저 여자가 더 나아가 저 여자가 도와주시옵니다 저 여자가 더 나아가 또 뭐 없네요 판자를 엘리가 건널 수 있도록 깔아줘야 되는데 저기 멀리 있네 군인들이 찾고 있어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 지루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빨리 갖고 오지 그랬어요 타러 올라가 올라가 나도 판자 좀 내려줘라 좋아요 올라올 방법만 알면 돼요 난 여기 못 올라갔는데 몸무게 무거워서 안 돼 안 돼 이거 지함수 해가지고 건물 안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어 가는 길이 없는데 아 알았다 저 자동차 위로 올라가 질라나 모르겠네 아 안 가지는 트럭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아 맞네 시골 아 이 족같은 냄새나네 나무가 다 썩었구나 옛날에 커피숍 또 가봤어요? 음 가서 그냥 커피같은 거 마시고 그랬지 옛날에 아포칼립스 전에는 카페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또 일상이었단다 이 존만한 녀석은 더럽게 질문이 많구나 응? 요즘 기다리롬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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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급품 정부네? 리가르 아파트에 붉은 X 표시 거기에 보급을 숨기고 왔다 좋네 가자 네? 그들은 갔을까요? 들어가 봐, 알제 내가 어떻게 알아 개새끼야 와, 여기 정말 근사하네요 아, 또 이게 또 나왔네 또 자, 봅시다 흔적이 있을까? 아, 그 흔적이래 힌트가 다 그냥 손으로 가자 내 감각으로 가자 그게 더 빠르겠다 자 미세하게 공이 일곤 일곤 아 시발 아 안되겠다 아 이어폰 껴야겠다 아 개같네 56이라고? 아니야 아 56 맞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어폰 좀 끼게 들어간다 와 나 왜이러냐 아 이거 황당하네 잠깐만 22 맞네 22 22 10 어 맞네 23 21 22 23 24 22 24 23 손으로 야하게 안돌려서 그렇다고? 칼 업그레이드 횟수가 늘어났다 교본을 칼을 업그레이드 더 할 수 있다고? 와 나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했네 다른 것들? 오 무기 흔들림을 오케이 나이스 흔들림 감소 하나 더 오케이 이제 무기를 좀 더 잘 쓸 수 있겠다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 커피 진짜 마시고 싶다 이게 커피 만드는 기계란다 커피 만드는 기계란다 으악 으악 으음 저기도 갖다 놓으면 되겠네 올려줄게 올려줄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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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좀 나와라 좀 비켜 꼬맹아 으음 가자 파밍 할거 다 했다 하아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하루 숙박 할 건데 제일 좋은 방으로 부탁드려요 좀 깝치지 마라 아 조심해 또 뭐 뭐 뭐하게 안개가 안개에요 동아리? 두번 제일 좋은 방으로 부탁드려요 2분 날이 좀 출 cloak 아무것도 안 돼 4분 6분 1이 지금 4분 1이 감사합니다. 일단 파밍을 하고 한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고? 제작자 이상한 놈이네 보통 저런 외진 방은 뭐라도 하나 숨겨 놔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구나 여기 되게 넓은가 보다 뭐야? 또 있어? 한 놈 두 놈 갈아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응? 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없는 듯? 뭐 있어도 그만이고 뭔 소리가 들리는데? 아 맵 넓다 맵이 참 넓어요 뭔가 잡소리가 나긴 한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 있냐 엘리야 너가 봤을 때 어디인 것 같냐 아주 길을 잃었다 내가 지금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개같이 넓네 진짜 응 저기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다 안 뒤진 것 같아서 다 봤어 이제 위로가자 플레이 타임이 진짜 3분의 1은 거의 그냥 뛰어다니면서 보내는 것 같아 물론 템포가 느린 게임이긴 한데 여기서는 뭔가 있을 것 같고 있네 딱 한 놈 있어 와라 가자 그래 바로 이거야 가라 가자 빨리 네가 안 빠짐 네가 한 놈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파밍을 못한다는 거지 한 마리 왠지 여기는 조금 빡살 것 같은 느낌 괜히 그러한 느낌이 드네 가라 조용히 가라 헤드라그로 지금 몇 명을 죽인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다 갑자기 짬비 나오려나? 하나 하나 있네 하나 가라 가라 흠 흠 흠 흠 쫄 필요 없어 헨리 다 죽여버렸다 아저씨 지대간지 짱이에요 지대간지 짱이라고? 무슨 소리니?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지대간지 짱 조일 아저씨 지대간지에요 흠 흠 나쁜 말 같진 않구나 고마워 지대간지 짱이라니 멋진말이구나 멋진말이구나 오우 오우씨 놀래라 개재끼야 놀랬다 이번엔 진짜로 흠 읍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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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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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웹디자인이 짜증나게 넓네. 짜증나게 넓어. 나같은 사람 진짜 이거 하면 환장하게 해야되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너무 많이 다녀서 아.. 진짜 일로 올라가자 이제 지겹다 파밍이 에르 빨리 빨리 이 호텔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비좁긴 한데 갈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위험한데 너부터 올라가라 하나 둘 셋 으앵 아.. 안돼 으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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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나 괜찮아 올라가면 그만이야 괜찮니? 아이씨 존나 눌렀잖아요 그래 내가 갈게요 아 오지마 거기있어 내가 그리로 갈게 아이씨 안 해봅시다 오우 출발이네 좋아 잠깐 파밍할 거 없나? 좋겠다 그냥 가자 이제 더 이상 강박은 그만 렛츠고 이 문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문을 가야 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더러운 쥐새끼들 정말 더러워 역겨워 쥐새끼들 너무 역겨워 발전기를 돌려야겠어 죽어 이 개새끼야 I hate these things I hate these things damn it I hate these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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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세다 총알 다 쏟아붓고 아 꺼져 씨발련아 꺼져 아 또 잡았다 지뢰 깔아놓고 오케이 한 번 더 아 아 아 아 아 어?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좋아? 오호 오호 그만하 이 씨발놈아 아니 뭐 아 에바지 존나 빠르네 개새끼가 너무 불합리해 너무 불합리해 바로 올라가줄게 바로 올라가줄게 그리고 바로 만들어줄게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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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아 뭐 이야 놀랐는데도 이렇게 반응을 안하면은 나는 어쩌라는 거야 엥? 이 새끼 안되겠구만 뒤져 죽어 어우 그냥 아 아니 이거 참 일단 넌 이리로 오고 아 씨발려가 개씨발 새끼야 와 와 아 아르바이트 아 진짜 씨발새끼야 아 ㅈ같네 진짜 다 했는데 아 꺼져 제발 꺼져 아 진짜 씨발 죽어 죽어 이 개새끼야 몸 좀 감자 몸 좀 와 벌써 온다고? 아 진짜 죽자 이번엔 진짜 죽자 제발 아 잡았다 씨발새끼야 와 모든 걸 다 쏟아버려야 죽는구나 이 개 상렬새끼야 아 씨발 징하다 징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나 순간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아 완전 상렬새끼 아니야? 맞지? 아 씨발 아이 적당히 몸빵도 적당히 해야지 뭘 좀 저기를 하지 개새끼가 아 이거 쓴만큼 또 주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내려가서 뭐 좀 먹고 오자 더 이상 내가 먹을 것이 없나요 취할 것이 없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바로 가주겠스 긴장 늦추지 말고 칼방인가요? 아 어? 키카드가 필요하다고? 이런 예미를 키카드 찾아야 돼? 참 개같이 꼬아놨네 내 예상인데 예상컨대 짬비로 변한 놈한테 뒤져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2층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아 아까 그 새끼 이 새끼는 아닌 것 같고 어디에 있을까요? 키카드 내놔 키카드 내놔 1층에 있지는 않겠지? 여기 있네 키카드 바로 챙겨줄게 게임이 무슨 서든 마냥 뒤돌기 기능이 있는데 귀찮아 잘 안 썼거든요 그동안 존나나 없네 진짜 아 엘리가 보고 싶구만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워 아 뭐야 아니 이곳이 아니잖아 아 길 개같이 꼬아놨네 아 뭐야 지랄 예병 어 여기 있네 아 엘병 어 빨리 나가자 어 뭐가 힌트인데 열린 거 아니야? 존나게 피곤하구만 에헤이 없잖아 에헤이 구글 지금 몇 도야? 현재 인천은 0도입니다 현재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4도입니다 아하 오늘은 큰일 나겠는데요 너무나도 춥구만 너무나도 춥구만 너무나도 춥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엘리. 고맹아. 어디 있니? 지랄을. 남은 것만 지랄을 해. 고맹아. 아니요. 아니요. 고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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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걸 봐라나 내가 좋댔다 하나 내가 나 으악 건방진 새끼가 까불어요 아 저는 이 게임의 그 벽돌 타격감을 아주 좋아해요 정말 맘에 안드는 새끼 있으면 벽돌 집어다가 그냥 대가리 후들어 까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타격감이 예술이다 벽돌 살인마 파이프 이제 다 썼네 나무 야구빠따로 바꾸고 넘어갑시다 사다리를 주는거 보니까 내려가라는 것 같은데 언제 올라가 내려가라는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구만 여기는 뭐지 그냥 물고인거잖아 가자 아이고야 또 이렇게 당하네 아 아 .. 와우 아 와아 그 사람은 이 물건을 끄는거 같다 나한테 먹었고 입안해 너는 그냥 말하고 말하고 있거든 애임 쩔었죠? 나는 안했지? 나는 변신하지, 약간 어린아이가 죽는 거 같다 너는 뭐지? 아니 난 안해 난 안해 고맙다라고 할 줄 모르시는거에요? 왜 그러시는거에요? 성격이 왜그래요 아저씨 가자 네 어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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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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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가야돼 그 다리를 찾아야돼 아 쪽팔려 그 아니다 이따 얘기하자 씨발 씨끼가 구해줬더니 아주 족같이 하는구만 나를 너 좀 뭐라 그랬냐 아 아니에요 아 4 쇼 저렇게 가자 근접무기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오 레스토랑 연극극장 이걸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구만 존나게 무겁다 왜 좀 도와주지 제가 도움이나 될까요? 비꼬지 말고 밀어 이 개새끼 아 아 존나 무겁다 역시 사람은 파밍을 해야 된다 생존 법칙이다 이 아포칼립스에 있어서 아주 생존 법칙이야 정말 기본적인 파밍 파밍 본능 제작자가 진짜 빙신이 아니면 여기 끄트머리에 뭐가 있을 거야 파밍할 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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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제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나는 지대간지 코트짱이라는 얘기죠? 알고 있었구나 파티 여러분들은 하나 꺼볼까? 컷신이로구나 엘리 자기 수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어그르를 끌어볼게 미친 이집이야 너 총 쏴본적 있다 그랬지? 너만 믿는다 그렇다고 이렇게 소총을 주시면 어떡해요 비비탄으로 쥐사냥해본게 전부인데요 뭐 원리는 비슷해 개물이 편에 어깨를 딱 견적해 반동이 심할거야 놀이셀을 뒤로 당겨 앞에 뭉치 보이지? 세게 잡아당기고 올리고 총을 쏘고 나면 바로 이 행동을 해줘야 돼 잘들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발씩 신중하게 쏴서 죽여야 돼 알겠지?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알겠지 믿는다 그리고 아까 이름 말이지 고마웠어 이제서야 고맙단 말을 하네 시발 꼰대새끼가 야 내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채널을 봤는데 그 존나게 재밌더라고 그런 조태물 방송 누가 본다 그래 노래하는 코트? 그 새끼 대물새끼 아냐? 재비 존나 없는 방송 왜 얘기하냐 어?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쉬울 때 끄는 게 맞쥬? 아니 뭐 켜농이요 받은 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헤이 구글 몇 도야? 현재 인천은 1도입니다 현재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4도입니다 어우 그렇게 추워? 아닌 것 같은데 헤이 구글 오늘 최고 온도 몇 도야? 오늘 인천의 최고 기온 헤이 구글 오늘 최고 온도 몇 도야? 오늘 인천의 최고 기온 헤이 구글 야 안녕하세요 우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헤이 구글 오늘 인천 최고 온도를 얘기해 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헤이 구글 헤이 구글 오늘 인천 최고 온도가 몇 도냐고 이 씨발 년아 개새끼야 죄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하시면 피드백을 보내실 수 있어요 헤이 구글 오늘 인천 최고 온도 몇 도야? 오늘 인천의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6도는 좀 에반데요? 뭐가 에반데요? 왜 네가 멋대로 판단해? 항상 말은 6도니 7도니 해도 항상 9도 10도까지 올라가더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에휴 아니야 오늘은 빨리 자자 그래야 또 목요일 방송도 하고 금요일 방송도 하고 그러지 오늘은 바이크 방송 안 할게요 자지 뭐 배윙 여러분들 갈게요 코트야 잘자